미국 볼티모어항이 다리 붕괴로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국가 허브 항만이 막히면서 지역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 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미국 동부 체서피크만에 있는 볼티모어항은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입니다. 동부 해안에서는 다섯 번째로 붐비고 미국 전체로는 아홉 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교량 붕괴 사고로 항구는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볼티모어항은 만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13만 9천여 명을 간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득은 연간 33억 달러로 우리 돈 4조 2,500억 원에 달하며 약 5,300억 원의 세수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항구가 다치면서 지역 경제는 타격을 받게 됐고 무더기 실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볼티모어항은 자동차 특화 항구로 지난해 미국 자동차 수입 물량의 15%를 담당하는 등 13년 연속 미국 최다를 기록한 곳입니다. 뉴욕이나 뉴저지 등 동부 해안의 다른 대체 항구를 찾더라도 물동량 증가와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병목 현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극동에서 미국 동부로 오는 해상 화물 운송료는 파나마 운하 가문과 홍해 분쟁으로 150% 오른 상황. 볼티모어항 운영 차질로 물류비 부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